쭈쭈비 쭈쭈비 여러분들 쭈쭈비 병원 왔습니다 쭈쭈비가 발전기 나는 바람에 쭈쭈비랑 구매를 4번이나 했어요 쭈쭈비와 구매를 4번이나 했어요 쭈쭈비와 구매를 4번이나 했어요 쭈쭈비가 비명을 질러가지고 일어나보니까 안에 기저귀를 벗겨놓고 이를 벌렸습니다 쭈쭈비 쭈쭈비 한 번 한다고 임신되고 그런건 아닌데 이끼리 베는건지 모르겠어요 쭈쭈비 생식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혈흔이 많이 보이고요 제가 안식할려고 했는데 제가 안 본 사이에 하더라고요 기저귀를 해도 생식기도 많이 붓고 피도 나고 생리는 언제 했어요? 생리는 지금 10일 전 약을 처방받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있으네요 너무 마음이 있으네요 너무 마음이 있으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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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fatute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